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한 큰 아주 빅뉴스 하나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2014년 2월 8일은요 바로 제가 솔로 데뷔한 지 3주년이 되는 압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죠 여러분? 그렇습니다 바로 제 솔로 데뷔 3주년 기념 콘서트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신곡도 뿐만 아니라 콘서트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도 2014년에 바로 보여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14년 2월 8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김영준의 3번째 솔로 3주년 기념 콘서트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실 땐 아시겠지만 제 매력을 가득 받으실 준비하는 바구니 하나 정도 준비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받아주실 준비하시면서 우리 그럼 2014년 2월 8일 한국 콘서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때 만나요 김영준 많이 기대해주세요 김영준 많이 기대해주세요